한국녀유 14만원 1만원의 혜황 렌즈 잠깐만 면 한회에 490위야? 하자 랭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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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한 것도 이나? 우리가 이번 세트 시킨 게 490위 안인데 한국 돈으로 신용유증을 간 수업 형이 물가 진짜 비싸다 5대 렌즈한슈어 유튜비 헐 시부캐시 단시 랭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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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에서 이랬대요 랭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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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도 이렇게 비싼 면 못 봤는데 밥의 구유한 맛은 다르구나 근데 이렇게 비싼 면 또 먹어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짜로 면을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먹지 말라고 이건면 이거 공짜로 추가할 수 있어 면 중애한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루즈 루즈도 추가돼 그녀 포즈도